오늘 11월 열리는 프리미어 시비가 결승 진출팀을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대회를 주관하는 세계야구 소프트볼연맹에 따르면 12개 출전국은 2개조로 나뉘어 풀리그를 벌인 뒤 각 조 상위 2개 팀이 슈퍼라운드에 진출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전 대회 진행 방식과 같지만 같은 조에서 올라온 팀과는 경계하지 않았던 것에서 모든 팀과 풀리그를 치르는 것으로 슈퍼라운드 진행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조별리그 성적과 관계없이 슈퍼라운드 1, 2위 팀은 결승에 오르고 3, 4위 팀은 3, 4위 전을 치르게 됩니다.